네,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지역의 확진자 발생 추이가 다시 급증하는 양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명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 연방질병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1,413명이나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어제 1,4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틀 연속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 1,330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LA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확진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총 1만 6,44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총 104명 나왔습니다. 전체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라티노가 37%와 백인이 27% 그리고 아시안이 18%와 흑인이 15%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증상이 보이면 LA시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해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멘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